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구급으로서 이제 마지막 시험인데요 서울시 구급 지금부터 이제 분석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사실 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작년 구급 서울시와 비교해봐도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국가직 구급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죠 최근 5년 사이에 구급 중에서는 얘가 제일 어려웠는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얘가 쉽다고 봐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지금 이제 처음에 한 30분 정도 이제 여론을 들어보니까 수험생들이 국가직 구급보다 좀 더 어려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문제 스타일 차이예요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교행은 또는 사회복지는 완전히 뭡니까 지금 국가고시센터는 지금 수능 스타일로 거의 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말장난을 쳐도 그렇게 뭐 치사빤사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서울시는 약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는 좀 더 올드한 스타일이에요 앞으로 따라가지만 국가고시센터를 따라가지만 서울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가 좀 더 올드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지역적인 암기나 순서배열 그 다음에 말장난 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국가직 지방직 교행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껴진 거죠 90점 정도면 합격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컷이 낮은 데는 85점으로도 선방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90점 정도 받았으면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 감옥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지금 한국사더라고요 초반 한 30분 정도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 그 다음에 사실 뭡니까 뭐 교과서 범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암기를 필요로 한 문제 또는 순서배열 문제가 좀 까탈스러웠고 그 다음에 말장난 치는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약간 좀 올드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고런 부분 때문에 체감적으로 좀 어려웠지만 사실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를 벗어난 건 전혀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근연대사 비중이 40% 8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많이 나온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 서울시가 한 6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갑니다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난 4년 반 동안 늘 말씀드립니다 구급이나 경찰은 고등학교 교과서 과정을 철저히 지키는 게 필요하다 범위를 넓히면 진짜 간혹 가다가 아주 간혹 가다가 나오는 교과서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를 한 문제 잡자고 범위를 넓히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진짜 좌표를 잃고 방황하기 쉽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 3년 동안의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좀 반복하고 기출문제를 풀어서 충분히 이 정도가 나왔을 때 뭐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공부해도 95점 만점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4년 동안 계속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1년에 7급 9급 공개된 문제가 305문제가 공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명백히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 제가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은 거 우리 기본서에 없는 거 제가 5문제 넘어서면 강사 때려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죠 지금 서울시 7급은 제가 항상 예외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7급은 진짜 지저분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9급, 지방직 9급, 교행, 그 다음에 국가직 9급, 그 다음에 경찰 사회복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는데 뭐지? 경찰 사회복지, 아 법원지 그러면 7번이면 지금 기출된 문제가 145문제네요 그 145문제, 기출문제 중에서 제가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은 거 솔직히 저는 국가직 9급에서 그 부민간, 그 열단 문제 정확하게 제가 다루지 못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다루지 않은 게 있었던가요? 이번 시험도, 이번 서울시 9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직 9급, 사회복지, 교행, 그 다음에 국가직 9급에서 경찰에서 제가 명백히 다루지 않은 게 지금 그 부민간 문제 말고 몇 문제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번 서울시 9급도 마찬가지죠 디테일한 순서배열, 말장난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있었을 뿐이지 제가 이런 건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자, 기출문제 충분히 풀어준 다음에 기출변형문제로 가고 우리 동력모유고사로 가고 사실 이번에도 우리 동력모유고사에서 다룬 훈련한 문제들이 지금 여러 문제가 나왔죠 특히 서울시 7급에서 우리 동력모유고사에서 정확하게 지금 찍어서 뭡니까? 나온 문제가 지금 꽤 어려운 문제가 지금 몇 문제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명회를 하면서 초시생들이 어떻게 한국사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지 제가 잘 말씀드릴 겁니다 한국사는요 9급이나 경찰의 경우에는 첫 단추만 잘 끼우면 정석대로 공부하면 누구나가 3개월, 4개월 정도 공부하면 자, 이런 정도 문제가 나왔을 때 90.95점 만점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실에서 계속 전화로 상담을 해보면 어디서 엉뚱한 공부 6,000분, 7,000분, 8,000분짜리 강의를 1,500페이지 넘는 기본서를 죽도록 2년, 3년씩 공부했는데 늘 한국사 점수가 60점, 70점이래 그러면 뭔가 좀 비판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한국사를 잘못 공부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뭡니까?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강의를 공부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한 문제, 한 문제씩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B형을 하고 있습니다 B형은 어디부터 시작하냐 하면 1번 문제가 이게 고려대장경이야 고려대장경 A형, B형이 좀 달라요 고려대장경부터야 거기부터 이제 A형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치고 장난 좀 심하게 쳤습니다 자, 여러분 대각국사의천이 어떻겠습니까? 송 송 그 다음에 요 그 다음에 일본 등지에서 자, 뭡니까? 대장경을 수입해서 어떻겠다고? 그렇죠 이걸 뭡니까? 교장 간행의 자료로 삼았죠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잘 봐봐요 의천이 활동할 때가 언제입니까? 11세기 말입니다 왕으로 따지면 숙종 고형간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의천이에요 그런데 금이라고 하는 나라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1115년에 세워졌으니까 자, 의천이 어떻게 세워지지 않는 나라의 불경을 가져와서 수입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요하고 금하고를 지금 장난을 쳐주고 이걸 구별하라는 식으로 문제를 물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요 1번 문제를 좀 어려워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문제가 난이도 자, 뭡니까? 중정도의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 이거 대표적으로 어려웠던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건 뭡니까? 솔직히 구체적인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분명히 뭡니까? 무신직공기의 스토리를 말씀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가는 게 뭐죠? 그렇죠 무신정변 직후에 일어난 게 김보당이 난 조의총이 난이죠 맞습니까? 김보당이 난 조의총이 난이 제일 앞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자, 여러분 세 번째 장군이 누구죠? 정중부가 한 10년 해먹고 경대승이 4년 해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의민이 해먹은 거죠 자, 그러면 나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의민이 천출인 이의민이 권력 잡고 있을 때 이제 뭡니까? 곳곳에서 뭡니까? 이게 천민들이나 농민반란이 이제 사방에서 막 일어나요 이걸 뭡니까? 적극적으로 진압한 사람이 바로 최충헌이죠 이의민을 죽이고 권력 장악하고 나서 각지의 농민항쟁을 진압한 게 최충헌 아닙니까? 최충헌이 설치한 게 교정도감이죠 그러니까, 자, 이러면 순서상으로 흐름상으로는 가나다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마치 연도를 애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죽자고 연도 애우신 분들 또는 뭡니까? 머리끝 잘 따서 애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건 무신직 공개의 뭡니까?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뭡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이런 정도의 스토리는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이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연도를 애워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문제 또 개치사 반사 말장난을 쳐놨어요 동그라미 2번이 뭐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태조 때 태조가 아니라 그렇죠 태조가 아니라 뭐로 고쳐야 됩니까? 성종이라고 고쳐야 되겠죠 6대 성종 때 12목을 설치를 했죠 얘는 맞고 얘는 틀리고 아주 전형적인 거의 뭡니까? 경찰 수준의 개치사 반사 문제를 원래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국가고시센터에 비해서는 좀 올드한 스타일을 내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번 문제는 난이도가 하 문제죠 3번하고 4번은 난이도 하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1번은 공민왕 동그라미 2번도 공민왕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누굽니까? 충목왕이 되겠죠 이건 뭐 난이도 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5번 문제 자 이거 뭐 요동정벌과 관련된 것인데 뭐 여러분 뭡니까? 그 이방원은 태조의 요동정벌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자 여러분 뭐 자 요거는 뭐 사실관계가 틀리는 거죠 육룡의 나르시아를 봐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방원 등은 이 요동정벌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게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서 실제로 이방원은 뭡니까? 이게 요동정벌이 불가능하고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반대를 했죠 알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6번 문제 뭐 6번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뭡니까? 뭐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동국문헌비고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국지리지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니까 한백겸은 어떻습니까? 이숭환과 한백겸은 실학의 선구자로 17세기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동바미 3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동사강목을 조금 근데 동사강목은 정확한 연도는 사실은 정조대입니다 4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고르라고 그랬죠 3번에 동사강목이 좀 의심스럽지만 자 뭡니까? 1번이 영조의 편찬물 고등학교 교과서에 영조의 편찬물 한 뭡니까? 속대전과 동국문헌비고 이 두 개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독리보감은 당연히 광해군 때니까 17세기 맞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7번도 이 새끼 또 말장난을 쳐놨어 그러니까 지금 1번 말장난 쳤어요 3번 말장난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5번도 또 말장난 쳤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7번 또 말장난 쳤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광개토대왕이 아니라 부여를 멸망시킨 건 누구죠? 문자왕이죠 5세기 말이 문자왕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다 또 말장난 쳐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8번 자 여러분 삼국시대는 이렇게 순서배열한 문제가 억수로 잘 나옵니다 근데 이 순서배열한 문제가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전부 교과서에 있는 거고 이미 기출도 여러 번이 됐던 거죠 가장 빠른 게 뭡니까? 자 가장 빠른 게 바로 광개토대왕이니까 자 여러분 4세기 말 5세기 초 다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라로 가야 되겠죠? 요건 이제 5세기 중엽의 475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로 가야 되겠죠? 가는 이제 6세기 성왕 때 상황이고 554년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로 갑니다 나는 뭡니까? 자 이건 바로 7세기 642년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뭐 8번 같은 문제 자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뭐 전부 난이도 하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자 1, 2번 정도만 조금 까탈스러운 수준이고 뭐 나머지 문제는 아주 유치찬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끼들이 또 9번에다 또 말장난 쳐놨어 야 겸익이 겸익이라고 하는 승려가 어디 승려야? 이거 고구려 승려가 아니라 백제 승려 아니야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에다 또 말장난 쳐놨어 이 새끼들이 알겠죠? 요건 우리 기본선화사분은 다 있습니다 이거 겸익 강조 안 하는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은 이건 뭡니까? 요건 이제 무왕이 되겠습니다 흑수말갈 나오니까 이제 무왕이겠죠? 자 무왕이 727년에 일본과 수교를 했으니까 727년에 일본과 수교를 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뭐 요것도 전부 뭐 9번이나 10번도 전부 난이도는 하라고 봐야 되겠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누굽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바로 문항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이건 선항과 관련된 것이죠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시면 이제 박영효인데 뭐 박영효 아주 쉽죠 뭐 여기서 박영효 못 뽑아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현대사라 공부를 좀 현대사 저 근현대사 쪽에 백지인 공시생들이 되게 많아요 왜? 두꺼운 솜수로 공부하다 보니까 맨날 앞부분만 달달달하고 저 뒤에 근현대 쪽에 아직 백지인 공시생들이 엄청 많아요 1년 2년씩 공시생활 했다는데도 그렇습니다 사실 현대사 중에서 이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제주도 434건만 정부 수립 전이고 나머지는 전부 정부 수립 이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2번이고 다 난이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요것도 역시 또 말장난을 쳐놓은 거죠 요것도 말장난 쳐놓은 겁니다 동그라미 4번에 자 어떻습니까? 54년에 제2차 개헌 이건 이제 4456 개헌이라고 하는데 이 4456 개헌의 내용이 이게 아니잖아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여림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게 골자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4번에다가 말장난 쳐놨고 나머지 1번, 2번, 3번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토지조사업 국가직에 나온 이래로 이번에 또 나왔네요? 자 여러분 토지조사업 당시에 어떻습니까? 지주의 소유권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작인들의 뭡니까? 관습적 경작권을 일제가 부정했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당시 이제 그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떤 소유권 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10만 건 이상 됐다고 알려져 있죠 자 당시 이제 소유권 분쟁 당시에 이제 조선총독부는 이 뭡니까? 분쟁지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걸 두어서 이제 이런 분쟁지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지주 쪽 이 지주 쪽에 유리한 어떤 판결들이 나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작인들은 이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증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작인들이 어떤 소유권 분쟁 당시에 뭡니까? 이 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본이 정답이고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15번 문제를 틀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난이도가 중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자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 이게 우리 기본서나 교과서에 다 있는 거잖아요 국민교육헌장이 제일 빠르잖아요 1968년에 국민교육헌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사부님도 저 뭡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거 열심히 애웠거든요 뭐 이거 애우면 참 잘했어요 도장도 찍어주고 그랬거든요 교감, 교장, 선생님이 자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게 제일 빠를 거고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갑니까? 7.4 남북 공동성명이 자 뭡니까? 유신 바로 몇 달 전이니까 72년, 72년인데 마가 먼저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어 자 다 유신헌법이 통과된 게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김대중 납치 사건? 이거 뭐 우리 기본서나 다 다루는 거 아닙니까? 뭐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바로 나고요 73년이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뭡니까? 김영삼 의원직 제명 사건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유신체제의 종말과 관련이 있잖아요 유신체제가 무너지기 바로 몇 달 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로 가는 거고 자 사실 뭡니까?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문제를 냈지만 좀 여러분들이 근현대 쪽에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조금 체감적으로는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이제 황당하게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자 뭐 16번 문제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뭐 작년 재작년인가 이게 지방직 7급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스웨님도 우리 동영에서 굉장히 사실 16번 문제는 우리 동영에서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스웨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실 부산포 연포 재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세종 때 산포를 개항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태종 때 이미 두 개는 열려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세종 1년에 대마도 정벌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재포까지 포함해서 아니 그러니까 연포까지 포함해서 부산포 연포 재포 산포를 개항한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산포 연포 재포라고 해서 산포를 정확하게 개항한 건 대마도 정벌 직후라고 그랬습니다 스웨님도 스토리를 말씀드렸죠 우리 세종께서 무조건 조급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얘네들한테 뭡니까? 그렇죠 먼저 토벌 작전을 하고 나서 대마도 주로부터 외구 지원에 대한 근절 외구 지원에 대한 뭡니까? 뭐 이렇게 외구에 대한 지원을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철수를 하고 그 몇 년 뒤에 자 뭡니까? 부산포 연포 재포를 열어서 산포를 개항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요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17번 문제를 보시면 뭐 요거는 뭡니까? 자 그렇죠 이승훈하고 그 다음 이제 안정국의 천학문답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뭡니까? 김대건 신부 3번이고요 천주교 문제치고는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18번 문제도 또 장난치 문제죠 어떻습니까? 똥밤이 1번은 보안회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똥밤이 2번은 자 뭡니까? 제국신문으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똥밤이 3번은 신채우등으로 고쳐야 되고 똥밤이 4번은 정답이 되겠죠 이것도 뭡니까? 유치찬란한 말장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9번 문제 자 여러분 대한제국의 선포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은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은 기출문제를 안 푼 거죠 작년 서울시 7급 문제인가 이 문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경궁에서 황제직의식을 한 게 아니라 환구단에서 황제가 된다고 하느라다 고하고 황제직의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똥밤이 3번이 틀렸는데 뭐 19번 문제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반복했기 때문에 그다지 뭐 문제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를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일 신협약이 그러니까 한일의정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니 한일의정서가 아니라 제1차 한일협약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보여지는 건 15번 15번 문제 자 요거 뭡니까? 현대사라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디테일한 암기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2번 자 요거 뭡니까? 무신직공개 요거 순서배열하는 문제인데 조금 디테일한 순서배열에 속하죠 요건 이제 연도를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자 요거 뭡니까? 송요 1번인데 송금 1번 요렇게 장난을 쳐놨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뜯어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구급은 그러다 그다지 어렵지가 않죠 어 뭐 지방직 구급이나 교행 구급이 워낙 쉽게 나오니까 크기에 비하면 얘가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인 거죠 근데 국가직 구급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이건 쉽지 않아요 특별히 뭐 교과서 범위를 벗어난 것도 없고 뭐 그냥 정석대로 공부해주면 누구나 가 보자마자 답칠 수 있는 거고 뭐 약간 뭐 한두 문제 정도가 조금 까탈스러운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서울시 구급은요 어 지금까지 문제가 공개된 게 2013년부터니까 2013년, 14년, 15년, 16년 제가 4번을 해설 강의를 드렸지만 서울시 구급은 특별하게 어렵게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스타일 자체가 국가고시센터에 비해서 좀 올드하고 말장난도 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 이제 그 탐구자료를 던져주는 문제가 실제로 절반밖에 안 되죠 그냥 뭡니까? 지식형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좀 스타일이 국가고시센터와 달라서 그렇지 실제로 문제 난이도 자체가 황당하진 않습니다 이제 원래 서울시 7급은 워낙 적게 뽑기 때문에 서울시 7급은 옛날부터도 정말 7급 중에서도 제일 지랄맞다는 게 서울시 7급입니다 이번에도 서울시 7급은 정말 지랄맞게 나왔어요 한 80점만 맞아도 선방했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지랄맞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서울시 9급은 어떻습니까? 정석대로 공부하면 누구나가 95점 만점 받을 수 있게끔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이걸로 짧게 좀 했습니다 문제가 황당하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분석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